안녕하세요. 드디어 5주차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미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 뭐 수학과 다르다 뭐 입력값이 있다 이런 개념들을 조금 들으셨을 건데요 그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요번 주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께 이 함수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은데 여러 명이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가지 생각이 있겠죠. 하나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아니 하나는 다 같이 모여서 한 줄 한 줄씩 막 토론을 합니다. 물론 이러면 뭐 민주주의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좀 비효율적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라는 문제점이 있겠죠. 두번째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독박을 쓴다. 혼자 고생하고 혼자 다 해라 뭐 이런 월급은 또 나눠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고지가 되겠죠.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필요한 기능별로 필요한 기능별로 나눠서 각각 사람들이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프로그래밍에서는 코드를 작성할 때는 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구요 객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구요 세번째는 모듈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객체랑 모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8주차정도 9주차정도 되면 다시 배우실거구요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함수에 대한 뭐 여러가지 개념들은 있지만 저는 함수라는 것은 어떤 같은 기능을 하는 하나의 수행하는 코드의 덩어리다. 예를 들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를 여러분께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사각형의 넓이만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거죠. 거기에는 함수의 이름도 이렇게 있을거구요. 뭐 calculate rectangularia 뭐 거기에 입력되는 값 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y죠. 세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니깐 xy를 각각 입력해서 그 다음에 반환되는 값 뭐 이런식으로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지구요. 이 함수를 만들 때 가장 좋은거는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어떤 코드가 필요하다면 한 번만 이렇게 짜주고 다른 경우에는 불러서 쓴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께서 앞경에 썼던 뭐 랜 그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는 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함수로 이루어져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인 수행을 할 때 한 번만 코드를 짜보면 좋기 때문에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코드를 논리적 단위 굉장히 긴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 부분은 이걸 수행하는거구요. 이 부분은 이걸 수행하는거구요. 한다면 나중에 딴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코드를 이해하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그 논리적인 걸로 묶을 때 굉장히 좋은 기법이기도 하구요. 마지막으로 capsular라고 하는데요. capsular이라는게 뭐냐면 어떤 함수를 쓸 때 여러분이 이 함수의 내부의 구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는 뭐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와 넣어주면 구해지더라. 어떻게 구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는데 앞전에 봤던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넣으면 구해지더라 라고 알면은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걸 capsular라고 하는데 interface 함수의 interface만 알고 타인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장점들을 함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함수 definition이라고 하는 def를 앞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앞에는 calculate 뭐 레스탱을 했는데 사실 함수의 이름은 딴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적어주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parameter라고 해서 입력되는 값들이죠. 입력되는 값들. 이 함수에 뭔가 값이 입력되는 값들이 들어가야되고 이 parameter는 근데 안 적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parameter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런게 필요없는 함수라면 굳이 적어주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수행문 여기서 이제 수행되야될 문은 그냥 여러분 코드 적듯이 if문을 써도 되고 for문을 써도 되고 수행문을 작성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반환되는 값 이 결과를 반환을 해줄거냐 말거냐 이거에 따라서 return 값을 optional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좀 더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함수선은 예시인데요.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그 함수입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고 이름은 calculateRectangularia라고 했고 x랑 y를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parameter 값으로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값으로 두 개의 값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값은 그 두 개를 곱해서 다시 돌려주게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우리가 함수가 되어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definition이라고 적고 반드시 indentation 여기 4칸 스페이스로 4칸 정도를 띄워주는게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코드를 함수를 써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본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를 실행할 때는 먼저 이 함수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만 되는거죠. 아 저런 함수가 있구나 라고 인터페이스가 알고만 있는 겁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만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호출할 때만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실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제일 처음 실행되는 문장은 여기 함수 부분이 아니고요. 이 rectangle x는 10 그래서 x에 10을 넣어주라 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메인 프로그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걸 다 하고 나면 이제 프린터 문에서 보시면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어떻게 호출하게 되죠? calculate rectangle area 죄송합니다. 이 이름이랑 이 이름이랑 같죠. 그래서 이름을 넣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x값과 y값을 각각 rectangle x, rectangle y 즉 xy가 10, 20인데 이 10과 20이 각각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10과 20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호출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거는 이 함수 부분이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10과 20이 들어가서 함수 부분을 수행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수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return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값을 return하게 되면 10 곱하기 20 한 부분이 return이 되겠죠. 얼마죠? 200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가 calculate rectangle area 부터 여기까지가 전부다 200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거죠. 인터프리터에서 이게 200이구나 라는걸 알고 이 화면을 실제적으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메인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이걸 수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함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command 창으로 들어가시구요. command 창에서 여러분께서 작업 폴더로 이동을 해주십시오. 작업 폴더 갈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5주차니깐 5주차 폴더를 만드시구요. 5라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atom area rectangle area인데 원래 area라고 합시다. 쉽게 하기 위해서 area라고 치시고 atom이 뜨게 됩니다. 자 이미 저는 코드를 만들어놨죠. 아까 전에 봤듯이 이 코드에서 실행 설명을 드리면요. 뭐 아까도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코드는 여기 4번 이 4번 부분이라는거 기억을 하시구요. 4번 5번 해서 사각형의 길이 구해주시고 이 값이 올라가서 실행되는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행되는걸 우리가 return 값으로 보지 말고 한번 이렇게 더 넣어봅시다. 함수가 실행중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실행중입니다가 있으니까 요거 출력되고 요거 출력되고 여기서 calculate rectangle area를 호출하면서 여기 올라가서 함수가 실행중입니다. 함수가 실행중입니다 출력되고 xy가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는 200입니다. 요렇게 나올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사각형 먼저 그 다음에 그러니까 5번부터 정확하게 실행되는거죠. 5, 6, 7, 8, 7, 8이 수행이 되구요. 요게 print문이 실행되는게 아니라 함수 호출부터 먼저 가서 여기 2번에 있는 print문 함수가 실행중입니다. 아까 소출되고 9번에 있는 print문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길게 설명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강의 초반에 아마 함수에 대해서 짧게 설명했던 적이 있을거에요. 수학의 함수랑 비슷한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수학에서의 함수와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합니다. 두개 다 입력값과 출력값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입니다. fx는 2x 플러스 7이고 gx는 함수 gx는 x의 제곱이다. x의 제곱이다. x의 제곱이다. 이거 제곱입니다. x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x의 2가 들어가면 얼마이냐. x의 2가 들어갔을 때 이 복잡한거는 얼마이냐라는 것을 구해보면 그냥 f의 2가 들어가면 2 곱하기 2 플러스 7이니까 11이죠. 그래서 각각 2를 넣어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전체를 더해줘서 구하면 151이다. 라는 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수학에서 나오는 이 함수를 그대로 파이썬의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definition 이게 함수다라는 걸 해주고 함수의 이름은 f라고 한 다음에 입력값을 x로 해주죠. 그리고 e 곱하기 7, e 곱하기 x 플러스 7 두번째 gx함수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고 제곱이니까 곱하기를 두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x는 2라고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되는데 x가 2죠.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행을 실제로 시켜보면 이건 f에 2가 들어간 함수가 아니라 11로 치안이 돼서 컴퓨터는 인식을 합니다. 아 f에 2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11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거죠. gx도 마찬가지에요. 2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4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x가 4이기 때문에 8 들어가서 8 그 다음에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11이 들어가서 121이 나오겠죠. 이런식으로 기존의 함수에 데이값을 넣어준 다음에 이것도 gx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gx가 2일 때 이게 4이기 때문에 f에 4가 들어간 거랑 같고 이게 15로 바뀌는 거죠. 이런 호출 호출을 계속하면서 호출 호출을 계속하면서 원래에 있었던 이 함수를 부르는 이거는 return 값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return 값이 없을 때는 그냥 none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return 값이 있으면 return 값으로 대체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의 함수랑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앞에서는 parameter라고 부르고 어떤 책에서는 argumen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구분을 하는게 좋은데요. 최근엔 구분을 안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parameter라는 건 뭐냐면 함수를 선언할 때 이 interface 부분 예를 들어 아까 함수 f에서는 x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x 부분에 함수의 입력값 이 자체를 parameter라고 부릅니다. 파라메타. 이건 함수의 x는 함수 f의 파라메타이다. 그럼 argument는 뭐냐 argument는 이 파라메타에 실제로 들어간 값을 argument라고 합니다. 함수 f에 실제 우리가 x에 2라고 대입을 시켜주면 이 함수 f를 호출할 때 argument 값은 2다. 그래서 함수 f의 argument는 여기서는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파라메타는 그냥 설계를 했을 때 그 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스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argument는 그 설계된 함수를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들어가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라메타와 argument가 좀 다르다는 거 굳이 다르게 부른다면 다르게 불러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이 함수의 유형도 좀 달라지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파라메타가 있는 거 없는가 return 값이 있는 거 없는가 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함수가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파라메터도 없고 return 값도 없으면 함수 내에 수행문만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화면을 지우는 함수를 하나 짰어요. clear라는 함수를 짰다고 씁시다. clear라는 함수를 짰으면 이 clear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여러분 컴퓨터의 화면 전체가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input 값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output 값도 특별히 필요 없겠죠. 그냥 enter만 누르면 다 지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clear라는 함수를 짰는데 어떤 특정 줄수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 clear에 여기 줄수 시작하는 줄 x 그 다음에 끝나는 줄 y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인자를 사용하고 이 인자를 가지고 파라메타를 가지고 뭔가 argument을 가지고 이 함수를 수행시킬 수가 있겠죠. 뭐 또 다른 부분은 get clear value cleared value라고 해서 뭔가 지어진 지어진 거에 대한 값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뭘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반항 값이 있어야겠죠. 화면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값을 가지고 내가 db에 저장하고 싶다 어디에 저장하고 싶다 파일로 남기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어지는 순간 뭔가 반항 값을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반항 값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형태에 따라서 함수를 프로그램을 할 때 네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되는데요. 실제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실행을 시켜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요 펑션에 총 네 가지 펑션이 있는데 첫번째 코드는 인풋값도 없고 아웃풋값도 없는 인풋 파라메타인 파라메타도 없고 아웃풋도 없는거 두번째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은 프린터문 그냥 화면에만 찍히는거죠. 세번째는 인풋값이 없지만 아웃풋만 있는거 네번째는 인풋값도 있고 파라메타도 있는 이 네 가지 경우입니다. 한번 코드 하나하나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첫번째 인풋값도 없고 아웃풋값도 없는 코드입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요 35가 나오죠. 똑같이 35가 나와요. 근데 입력되는 값도 없고 아웃풋되는 값도 없는데 그냥 일단 35가 나왔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를 가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역시 35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b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5와 7을 인풋값으로 넣어주고 그 넣은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5가 화면에 출력되는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값을 5와 7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4와 8로 바꿔보겠습니다. 4와 8로 바꿔서 8로 바꿔서 출력을 하면요 32가 나오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인풋값을 받는 함수는 그 인풋값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조금 더 재미있게 이 값 자체를 여기서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펑션을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해보면 non이 32가 나오고 non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가 나오고 non이 되는 이유는요 일단은 4와 8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4, 여기 8 그리고 여기 4, 8이 들어갔으니까 32가 프린트되는건 맞죠. 근데 return값이 전혀 없죠. return값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럴때 아무것도 return 되는게 없어 이건 non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non이라는 값을 return을 시켜주고요. 이게 프린터 문에서 프린트된다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번째를 나머지는 다 주석처리를 한거죠. 자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앞에 샵을 붙여서 주석처리를 한걸 보이는데 이거는 atom에서 컨트롤 슬래시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상관없이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python function type 실행을 시켜주면 아무것도 안나오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return이 됐지만 네 밑에 가서 봐야겠네요. 실행을 안시킬까 안나오는것도 안나오겠죠. 자 이거를 호출했을 때 실행을 해보면요. return은 됐지만 그 return을 받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eturn을 해주는 함수 이렇게 return을 해주는 값은 이거 자체가 그 값으로 변하게되요. 이거 같은 경우는 35로 변하게되죠. 그러면 이걸 화면에 출력을 해주거나 아니면 화면에 출력해주지 않으면 어디 값에 저장이 되야됩니다. 우리는 값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실행시키시고 실행시킨 다음에 이 값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거죠. 그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걸 결과를 보게되면요. 35라는걸 찍혀있는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구요. 이거 자체를 print문으로 찍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이렇게 35가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return이 있는 경우 return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return 값을 어딘가 저장해야 된다는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여기 이거를 d를 부르구요. d 함수를 부르고 o와 7 이건 return도 있고 input값도 있는거죠. o와 7이 x와 y에 변환되고 여기 들어가서 그 값의 결과값 여기는 35죠. 35가 print문이 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앞부분에 print 함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이것을 먼저 실행시키는지 확인하시면 이렇게 35와 7을 이쪽으로 붙인 다음에요. 붙인 다음에 함수 안에 있습니다. 출력해주고 그 값을 다시 return 해줘서 이거 전체가 35가 되고 그 값이 print문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이번 주 첫 시간에는 함수가 뭔지 또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면 assignment 자체가 대부분 함수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지만 앞으로의 프로그래밍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